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제목부터가 이미 썩었죠 딱 누구네 가족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의 모든 재산을 지새끼한테 줄거라고 착각 오지게 하는 신우인은 봐라 내가 미쳤냐 그걸 주게 절대 안줘 꺼져 원제 자기 아들 졸업선물로 300만원짜리 선물을 사달라는 신우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여자인데요 저희 신우인 때문에 너무 빡치는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가 대나무 숲이라 생각하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푸념글 한번 적어봅니다 사실 저희 남편과 저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지극히 상식적이며 대화가 잘 통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 후 지금까지 저희 친정이나 시가 문제로 진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희도 사람이니까 약간의 불만이나 불편함은 물론 있었죠 하지만 이런 걸 속에다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로 풀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조심스럽게 잘 지내왔는데 그랬는데 와 이 미친 신우인 처음엔 안 그러다가 작년부터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미친 짓거리를 했고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가족 문제로 남편과 오지게 싸웠어요 네 맞아요 제목에 쓴 바로 저 사건 때문인데요 이 정신 핵가닥 나간 또라이가 지 아들 중3입니다 조금 있으면 졸업하니까 졸업 선물로 300만원짜리 선물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야 당당하게 명령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찬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한 달 전에 일이고 지금은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쑥불쑥 생각이 나면서 오라같이 치밀어 올라요 참고로 조카가 요즘 허세에 가득 차서 애가 명품 향수부터 옷, 신발, 가방 등등 최소 50이 넘어가는 것들만 차고 다니는데 아예 이런 미친 요구를 외할머니 저희 심오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우이가 그냥 다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애나 어른이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뭐 그래도 내 새끼 아니니까 뭘 사든 뭘 사쳐 입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한테까지 같이 감당을 하자 이러니까 이런 그지같은 태도를 보이는 게 용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싫어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잠깐만 저희들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이는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때부터 친정, 저희 시가죠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이때부터 나를 잡아먹으려 하더라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호들갑 떨어대면서 단톡방에 난리를 쳐가지고 확인전환하게 만들고 아 물론 저는 처음에 한 번 당하고 난 뒤 그 뒤로 절대 안 하죠 네 또 자기 부모님 체면이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시부렁거리면서 웃기는 게 딸내미인 본인도 참석하지 않는 시가 모임에 며느리인 저더러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오라는 명령을 해요 아 물론 안 하죠 특히 작년에 제가 이직을 했는데요 이걸 알고는 본인이 어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서 제 퇴직금을 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이거 웃기는 게 절대 빌려달라는 태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달래요 어이없죠? 물론 당연히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주죠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이 지방에서 상가 임대업을 좀 하시는데 그 건물이 마치 본인 것이냐 이거 내 건물이라서 내가 청소를 좀 했어 임차인 관리는 아무래도 주인은 내가 해야겠지 계속 일단 소리를 씹으른 거래요 아 물론 그거 저는 관심 없어요 또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또라이가 다른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휴 얘네들 둘 다 죽으면 그 재산 다 어디로 가겠어 이러면서 지새끼 머리를 쓰담쓰담 이지랄 진짜 미친 거야 뭐야 야 내가 줄 거 같냐 그걸? 또 그동안 자기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게 얼마나 되냐 이딴 걸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고 저희들 받은 거 이런도 없어요 뭐 이런 거 말고도 해맑은 언행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냥 이 신우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냥 인간 자체가 무식하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없으니까 저러는 거겠지 이러면서 최대한 흘려듣고 또 저희 남편도 중간에서 커팅을 잘 하니까 커트를 잘 하니까 짜증은 나도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다 이 말이죠 게다가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 도움 일절 하나도 없이 오직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고 그렇게 지금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지방에 작지만 땅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양가 부모님들 재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식한테 다 주셔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다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받은 쪽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태준 거 하나 없고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거 제일 많은 신우이가 자기 자식 졸업 선물로 돈 300을 쓰라며 당당히 요구를 해온 거죠 지금 이게 글로 쓰는 거라 대충 쓰는 건데 미친 소리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너는 외숙모가 돼가지고 조카한테 겨우 그런 것도 못해주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다시 보인다 되게 쪼잔하네 아니 니들 어차피 나중에 줄 사람도 없잖아 어? 등등등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런 개소리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 더군다나 남편이 중간에서 커트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니까 결국에 저도 한계가 왔고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니네 저 미친누나 진짜 제대로 안 막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랑 이혼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뭐야? 등등등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막 퍼부었는데 사실 저희 남편 불쌍해요 불쌍해요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말 안 해도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까지 본인이 먼저 나서서 챙길 정도로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가 모임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했었고 편견도 갖지 않으려고 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좀 식은 뒤에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노이만 미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분명 저 두 모녀가 가까이 살면서 툭하면 만나가지고 시시콜콜 수다를 떨어가며 이 모든 상황을 다 공유하고 그랬을 텐데 즉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를 안 했던 이 시어머니 당신 역시 이젠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젠 마음보다는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게 됐는데요 물론 이거 시노 본인한테는 자압자득이겠죠 그런데 인간이 너무 얄밉고 재수가 없어요 해서 제대로 골탕을 좀 먹이고 싶은데 뭐 좋은 수가 없을까요? 물론 아예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겠지만 이렇게라도 분풀이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니죠 그럴수록 쓴이는 더더욱 시부모 건물에 입을 대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거 필요도 없어 이러면서 가만히 냅두다가 어마니언 배만 불려주고 거기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부모 노후까지 니들이 떠맡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렇게 자기 일속 차리는 사람들 겉으로는 대가리 멍청해 보여도 약삭바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다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관심이 없어도 있는 척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냅뒀다가 시부모 둘 다 돌아가시면 유리분 상속 걸고 소송 걸고 그걸로 반절 뚝 떼가지고 가져오면 돼요 꼬라지 보니까 시댁에서 남편 네 남편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줘도 나중에 소송 걸 그럴 여자로 보입니다 2번 시누이가 왜 이혼을 했는지 글만 봐도 알겠네요 아니 이건 이혼한 게 아니라 당한 거지 당한 거 자식새끼를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냐오냐 개망란이로 만들고 있으니 당연히 이혼당하는 거지 3번 졸업선물로 3배 이야 결혼할 때 돈천만 원 달라고 하겠네 헐 돈천이면 차라리 다행이죠 최소 억단이다 4번 그러지 말고 미리 유언장 작성하고 약 올리세요 저희들이 쓰고 남는 건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사회 기부할 거예요 조카요? 뭐 어쩌라고 걔가 내 새끼도 아니고 내가 왜 줘 안 줘 이렇게 말이죠 5번 인간이 저 모양 저 꼬리니까 이혼녀가 된 게 아니겠냐고요 이혼을 당한 여자들의 주 특징이죠 앞으로 조카 선물 사달라고 할 때마다 돈 없다 하고 아니 그냥 신호의 자체를 안 만나도록 하세요 차단도 하시고요 6번 저 조카한테 자산 안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8번 어린 자식한테 오토바이 장난하냐 가 아니라 그래 그래 저런 미친 엄마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다 달달달달달 설마 300짜리 단품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300 써라 이거 같은데 이거나 저거나 미친 건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사연들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돼 누가 이걸 믿어 주작이야 이런 생각하겠지만 연예인들 보면 안 그렇죠 몇 십 년 동안 안 보고 버린 자식 죽으니까 돈 받으러 오는 엄마부터 삼촌 죽으면 그 재산 다 네 거다 라는 뭐 형수 형 웃긴 게 그거예요 사람이 옛날에는 속으로 나쁜 마음 즉 악의를 품고 있어도 겉으로 티를 안 내리는 노력이라도 하고 살았거든요 요즘에는 지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속내를 다 드러내더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이죠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